저 어렸을 때 저런 거 안 돌아오던데요 그렇지 뭐 시소 탈까? 션은 시소 탈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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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림이 숨겨둔 아들인가요? 네 감정 이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얘는 얘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들 또 웃게 해줘야지 내가 아빠 나를 달게 해줘요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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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라 우리 아들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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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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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짠하다 왜 이렇게 짠하냐 하 아 음악 이런 음악 틀지 말라고 북음 하 자 또 놀자 우리 흥분을 만나네, 눈을 보면 행복해하는 거 같다 한시간전에 봤을 땐, 여긴 동생이 뱅뱅이 타자, 뱅뱅이 그 뱅뱅이 타자? 나eil암을 너무 빠르게 달아주시고, 내가 더 웃겨줄게 아들 나갈게 근데 니가 웃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나갈게 Baz 우리 아들 이름이 시원히 간다 아들 달린다 아빠 달린다 아니 힘들다 이건 잘못 택한 것 같다 내가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 네가 웃으면 됐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음 뭐야? 날씨 오 비가 올 것 같다 그래도 그네는 한 번 더 타자 그네는 한 번 더 타자 그래도 아들 이리와 그네 타게 스윙을 놀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행복이 진짜 오래가진 못하네요 잠깐 웃고 말해요 으으으륵 으쌰 아이고 미안해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흐흐흫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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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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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난다 우리 아들 높이 날아라 높이 날아라 높이 더 높이 높이 날아라 흐흐흐흐 으아 흐흐흐 흐흐흐흐 뭔가 하면 할수록 계속 씁쓸한 맛은 남는구나 정말 가자 이제 가자 아들 가끔 옛날 기억이 나요 제이슨이 여기 있었을 때 가끔은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빌기도 해요 저도 션 저도 저도 비온다 비온다 아 왜 카메라 왜 이래 집 어디야 이거 타면 안 돼 제가 타면 안 돼? 제가 타면 안 돼? 제가 타면 안 돼? 당연히 타면 안 돼 제가 타면 아 설마 또 뭘 뭐 사고 나는 거 아니겠지 또 어? 설마 설마 수빈 한 곳 한 번 한 월 한 달러 안 돼! 그러지마 그러지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휴 못 피했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거야? 아악! 션! 어디야? 아니, 믿지 않는다! 내가... 그냥 기억이 하나도 안나 내가...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뭐... 밤이 날이야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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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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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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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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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고기자리님 감사합니다 아 방제를 아까 바꿨는데 안 바뀌더라구요 헉! 또 들고있어 종이 아아 트리프님 두개 선물도 감사드립니다 아..어떡하냐 아유..하요일 아아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뇨 이제 곧 끝나실 겁니다 아..뭐야 지루함 할일이 없는 게 너무 싫대요 ARB에 접속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페리 사장을 만나야 된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내 아들이 정책이 일단 인치 이색인데 둘째가 지금 또 사라졌어요. 나영님 썼어. 허허허허 썼어. 우와아 이야아 슝슝 뭐하는거야 우와 헐 게임기능도 있어. 대박 게임기능이 있어. 하하하하 쟤 이상하게 쳐다봐 하하하하 아 웃겨 이제 가봐야겠어. 샬린 보고서들은 나중에 보겠네. 오늘 오후에 어 캡틴 아 소장님 FBI 수사관 도문 제이든씨가 왔습니다. 제이든 아 제이든 물론 기다리고 있었네 사실 지금 내가 좀 급해서 말이야 같이 가는게 어때 걸으면서 이야기하죠 예 물론이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역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지금 해도 괜찮아 난 그저 기자회견을 해야하는 것 뿐이니까 요새는 이 또베이라고 있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블레이크 반장은 만나봤나? 예 오늘 아침에 만나봤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그는 좋은 경찰일세 분명 둘이 잘할 수 있을거야 넥타이 멜 줄 아나? 아 예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사건에 FBI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메스컴이 집중하고 있으니 목을 조르고 싶다 이 사람은 엑소틱 꽃들과 아라가미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갑자기 세상에서 세상에서 시간에 전 그저 연쇄살인물을 체포하기 위해 온 겁니다 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밖에 다른 것들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물론 아니지 내가 원하는 단 하나는 진전이야 기자들은 용의자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 명을 잡아서 소개시켜 드려야지 흠 흠 어 나쁘지 않구만 어 그리고 찰린에게 이야기하도록 해 자네의 사무실로 안내해 줄 테니까 관심이 있다면 기자의견도 좀 보고 이 동네 정치 성향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소장님 함께 하게 된 것을 환영하네 제이든 커피가 먹고 싶다 찰린 일을 이 일이 완전히 일에 중독됐구만 난 이 시각에 아 나 계약 한 5 30 되어있어 그리운 네 아 이 난 그 물에 물을 필요한다면 그는 죽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 의한하는 중이죠 아리가미의 죽음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비자에 의한하는 중이죠 경찰은 계속 일하고 계획을 하며 죽음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네 너의 적법을 가진 다른 비극적에 의해 피해자의 손에 낸 종이조끼가 들려있었고 가슴에는 난이 한 송이 놓여있었습니다. 얼굴은 진에게 덮인 상태였지만 기타 폭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별자리 연사 살인범도 결국은 체포하지 못했는데요. 종이조끼 살인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인범은 자신이 범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실수소를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를 체포할 것입니다. 범행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단서. 아휴 이런거는 내가 직접 조사하는게 빠르겄다. 뭐랄까? 무슨 괴물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그런 공포는 아니구요. 범죄 관련 공포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라는게. 뭐 할거 없나? 안녕하사오. 좋은 시기네요. 어? 새롭게 임한 반장들에게 우리가 주는 선물이에요. 매년 신진에 있을 때마다 지난 20년간 똑같은 모델을 선물했어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무난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몇 달러가 부족한데 황금을 해주셔도 되구요. 네.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꼭 그렇게 전할게요. 페리 소장님이 주 사무실을 안내받으라 하던데요. 따라오세요. 저번건 미스테리 호였다면 이번엔 범죄 스릴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성우는 아니구요. 고맙습니다. 이게 제 사무실인가요? 여기로 데려다주시라고 지시받았어요. 뭐 필요한거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헐. 대박. 흠. 자. 일할 시간이다. 으이씨. 자리 꺼져. 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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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들. 당비할 시간이 없다. 어서 일을 시작하자. 파일들을 분석해야 된다. 사무실이라기보단 조금 끈찬 것 같다.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료실인줄 자. 시작해볼까요. 빨리 안경 써. 다 필요없지 안경 하나면 모든게 끝나지 안경과 장갑이면 1단계 사무실 이름 바꾸기 뭐야 오 뭘로 할까 이건 뭐지? 구름? 이거 구름인가? 구름 이건 물이겠죠? 그래 내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했어 우와우 좋아 오 하나씩 볼까?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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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사무실 지린다 진짜 이건 뭐야 우주? 화성이네 화성 다 봤나? 아 이거 안봤다 하늘 천공의 성 천공의 성 오우 이거 좋다 아 좋은거 같으면서 안좋은거 같으면서 물로 갑시다 물로 아니면 마음이 산뜻해지는 숲? 숲에서 일하십시다 아유 뭐야 왜 다 버려 야 야 아이 이걸로 선택 됐나봐 아 싫은데 흐흐흐흐 타이어 자국 분석 살인범의 차량은 아마도 시보레 말리브 오우 시보레 말리브레 이렇게 해도 돼? 지문이나 다른 단사는 없다 더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 흠... 흔한 종자고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구만 도움이 되질 않는구만 도움이 되질 않는구만 오키드가 흔한 종자고, 어느 꽃집에서나 구할 수 있다 얘는 슉슉 뭐... 뭐 없어? 슉 여기는 종이접기 가게가 하나밖에 없다 또 딴 거 다 치워! 저리 치워! 집어치워! 파일들 아, 환경! 크으으으으... 지린다 종이접기 살인마의 피해자 열기 지난 3년간 8명이 희생자가 나왔고 전부 남자아이들이고 폭력의 흔적은 없다 희생자들은 대나사의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납치되었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시신은 3일에서 5일 후에 발견되었고 빗물에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범행 수법 범행 수법 언제나 같은 방식이다 손에는 종이접기 가슴에는 난 한 송이 희생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사망 후 6시간이 지나기 전이었다 익사하기 전 며칠 동안은 살아있었다는 증거다 3,500명 이상을 신문했고 1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그렇지만 단서는 하나도 없다 데이터 부족 오호 흠 활동반경이 매우 넓다 빠른 시간 내에 자신감을 얻고 근거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리적인 수사도 쉽지 않겠다 오호 오호 살인범은 백인이고 30세에서 45세 사이다 지적이고 침착하고 결의를 가지고 있다 계획적인 위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아마 직업이 있을 테지만 자유시간을 허락하는 직업일 것이다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는 언제나 철길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희생자는 가을에 실종되었다 어... 다 치워 대박, 환경 어, 이거 아닌데 치워 그래, 환경 오, 그래, 환경 난 이걸 하고 싶다고 이거 이거 이걸 하고 싶다고 다 본 것 같은데, 근데? 지도 닫기 다 diy 근데 이미 다 봤어 크흠헣 오오 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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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자. ED Mens을 봐보자. 나... 제가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죽을 수 없을까... 괜찮아... 내가 알기부터가고... 내가 알기부터가고... 왜 그러는 거야? 어? 엇테리야 어?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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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으세요? 어? 어? 가 가 가 가 참아 참아 화장실 화장실 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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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가 가 가 가 가 문 열어 문 열어 어? 코피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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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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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잘했다 잘했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일단 일단 여기는 블레이크 반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아들 쉰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잠깐 같이 놀다가 아들이 회전목문을 타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말에 올려주고 잠깐 뒤돌아본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공원에 도착했습니까 최대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보세요 사소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시간은 4시 45분 4시 15분 4시 15분 정확히 기억해봤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너희 형이 어디서 사라져버렸어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베이지색 바지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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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당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샨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캐릭터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까 회전목문을 옆에 있었지 회전목문을 보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를 공원으로 데려갔다고요 그렇지만 8시 15분까지 기다렸다 신고했습니다 왜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그렇게 늦었나요 기다려 찾아봤잖아 아이를 찾아서 운동리를 뒤집어 다녔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샨이가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뭐 아이가 가출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들이 있었나요 굳이 가출까지는 아니 아니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었습니까 당신과 부인 사이에 특별한 문제라도 있었나요 문제가 있긴 했지 아 아 그인과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결거 중이었습니다 샨은 엄마나 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고 어디 갈 아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게 전부입니다 마스씨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함께 샨을 찾아볼 테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종이적기 살인마가 알감미 죽음 잘 들어요 아들은 아마 잠깐 사이에 어디 간 것 뿐입니다 정말 종이적기 살인마가 그렇다면 뭐 그렇다면 살아있는 아들을 찾는 데는 4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겠군요 아 아 아 부인이다 아니 아무것도 없지만 밤을 계속 살고 아 아 경찰이 종이적기 살인마가 그랬대? 아 아 아직 말하기도 하고 이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대 하지만 가능성도 가능성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에단 대체 어떻게 스션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왜 엔진을 그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짱난다 왜 하필이면 애들이야 왜 왜 wasn't enough losing Jason i'm sorry it's not what i meant to say no i miss him 으응 으응 여기 선택할 수 있는게 안 나오는데요 달래지고 싶어도 챕터 끝